잘 듣거라 네 초방으로 예체가 상하였다 예체를 너 도대체 누구냐 내 형님이 국본이시다 그리고 세 달 앞에서는 지금 사경을 해놓고 계신다 이 과거 방금 말했냐 솔직히 말하면 난 당신 아들이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어뻑니다 작금의 왕도는 내 자식들을 숙청해서 그 피로써 얻은 것입니다 성군이라 칭송받는 금상은 왕위를 찬탈한 피의 굶기란 말입니다 왜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아 내가 네 아들을 죽였어 근데 근데 죽은 거 있어? 죽은 거 있어? 죽은 거 있어? 그 거 있어?